국수도 있고. 고기 먹어요, 고기. 고기는 대통, 그거 뭐야, 돼지. 그거 먹어요, 그거. 고기를 죽통에다 해서 돼지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국수를 딱 먹으면 탄수화물까지 해서 깔끔하다니까. 이렇게 익는데요. 그러니까 육즙이 대나무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맛있겠어. 야, 저기다가 마늘 집어넣고 뭐하고 하면은. 맞지, 마늘 집어넣지. 오케이. 자, 불을 펴야죠, 형. 형이랑 나랑은 이거 판대기를 깔고. 그럼 저희는 그거 고기 넣을게요. 야채, 그렇지. 넣어서 갖고 와. 대나무 안에 씻어서 거기다가. 고기 간에서. 됐지. 그러면 여기 막혀있어요? 어, 막혀있지. 여기는 여기가 막혀있는 거지. 그냥 고기를 자르면 돼. 자, 이 정도를 잘라야 돼, 처음에. 고기 넣을, 그렇죠? 고기 넣을. 자, 너 자를 수 있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진구야, 잡아. 막띠마다 막혀있으니까. 자, 희원이. 보겠어. 야, 반드시 잘라. 네? 반드시 삐딱하잖아. 자, 이 정도면 되지. 손 조심, 손 조심. 오. 오. 오, 반듯한 것 같아. 오! 제일 반듯해요. 이렇게 해야지. 아, 정말. 야, 이거 한 통이면 다 되니까 이걸로 해줘. 이걸로 할게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한 통이면 다 돼. 고생했어, 정 씨. 이제 가. 일단 받아가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이거 씻을게요. 씻고 고기 간에 넣고. 야, 근데 이거 신기하다. 그치? 이렇게 땅땅하고. 소리가 악기 소리가 나지, 이렇게. 가시지요. 가시지요. 정불하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불. 응. 테이블. 일단 밑간 하라고 그랬으니까 소금, 후추 간하고 마늘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호일로 감싸면 끝. 이게 후춧가루고요? 네. 후추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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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금. 근데 큰 소금밖에 없네. 근데 굵은 소금이라서. 소금. 굵은 소금. 후추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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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도 않아. 선배님들, 마늘 왠지 좋아하실 것 같죠? 완전. 와아~~~~~전 좋아했어. 그럼 좀 더 많이 넣으면. 마늘 향기 많이 나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여기다. 여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뭉쳐요. 아, 그래요? 얘가 수분을 빨아들어서.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생활지. 오~~. 레시피 딱 하나 찾아봤는데 괜찮겠지? 원래 여러 개 찾아보고 중복되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야 되는데. 이제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팍 나올까 봐. 괜찮죠? 응. 자, 이쪽. 이쪽. 우츄. 우츄. 우츄가 또 얼마나 나오나. 무서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 줘야겠지?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해서 조금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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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되게 조심스러워서 거기서. 아니, 실패하면 어떡해. 으으흐으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갑자기 이렇게 허브솔트 이런 거 허브노라는데 저기 로즈마리 있어서 로즈마리 따서 넣으면 돼요 한 두 세 개 정도만 아까 향기 엄청 좋던데 손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좋다 마늘을 먼저 깔까요? 마늘 하나 까고 마늘을 한 깔고 바닥에 몇 개 까고 그다음에 이거를 세 줄씩 넣읍시다 세 줄을 주르륵 넣고 이렇게 해서 반 반? 여기 사이드 껴놓으면 더 잘 들어가니까 향이 맛있을 거예요 제발 맛있겠지 고기인데 오케이 뭔가 딱딱 잘 들어갔다 됐다 제발 맛있어라 없는 게 없네 여기 철사도 있고 손 닫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완성 이거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이제 엄청 맛있을 거 같아 완전 맛있을 거 같아 완전 담백하구만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육즙 와 와 도마 이리 줘봐 이쪽으로 놔봐 도마 여기 바닥에다 놓을게요 와, 육즙이! 이거 봐! 오 선배님,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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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여 더 안 보여 익었어? 제대로 익은 거 같은데? 나갔다 김 나는 거 봐, 김! 연기가 아니야, 이거! 마늘 있어요, 안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또 형님이 뜨거운 걸 다 거시기하고 우리를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한번 썰어봅니다, 제가 이야, 이 비주얼 봐봐 아, 배고파 어떤 요리 프로에서도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지 이게 윤기가 어떻게 이렇게 나지? 그러니까 형, 근데 이건 약간 빨간 거 아니야? 자세히 미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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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빨간데? 가끔 훈제 같은 거 될 때도 이 색깔 겉에 이렇게 핑크색처럼 될 때 아니, 나 지금 너무 신기해서 그래 대나무 통 안에다 넣고서 기냥했는데 덜이 익었잖아, 다 그런 거야? 자, 일단 우리 성경이부터 자, 성경아 대박 어때? 어떤 거 어때? 뜨겁냐? 진짜 맛있어? 잡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녹아, 녹아, 녹아 너 손님이니까 아, 인마 대박 향이랑 괜찮아? 탄력 있어, 탄력 있어 아, 그래? 우리 막동아, 한번 먹어봐 그래도 추위 어때? 아, 대박이죠? 대박이지, 대박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진짜 녹아, 녹아, 녹아 대박, 대박 비교는 거의 묵 느낌 날 정도로 형님 드시죠 형님 드시죠 야 크게 썬 거 드셔야 돼, 크게 썬 거 어때? 너 반응 보고 나 먹어보려고 이 향과, 마늘 향과 그 로즈마리 이게 감도 정말 잘 돼 있어, 진짜? 먹어봐요 한 번 봐주세요, 그냥 대나무 향이 진짜 많이 나네 로즈마리야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우와 자, 바짝 바짝 모이자 승혁아 우와, 최고다 야, 야채 필요한 사람 뭐 줄까? 누구 줄까? 저 깻잎하고 상추 하나만 주세요 아, 예 아우님 하는 건요 아, 예 그러면 저도 배추 하나만 배추? 감사합니다 야, 꼭 쌈된장 하지 말고 이거 집된장에다가 청양고추 있었네 우와, 청양 넓혀야 돼 엄청 매운 향기 났대요, 썰 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야,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